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오건우 대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그동안 선거 여론조사를 선관위가 여러분들 선별한 오염된 표본을 제공한 것에만 집중했는데 그것 외에 새로운 차원의 문제점을 오건우 대표가 제기를 하네요. 그 새로운 차원의 그거는 여론조사에서 표본을 그냥 갈아치우는 표본 전부가 아니고 표본 가운데 일부를 갈아치우는 그런 신종사기수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굉장히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네요. 한번 여론 보시기 바랍니다. 문 지지율을 어떻게 40%를 계속 유지했는지 이를 보시게 되면 여론조사가 컴퓨터 어시스티드 텔레폰 인터뷰인 방법이 그걸 약으로 CATI라고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화 인터뷰 시스템. 우리나라에는 지금 ARS 방식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한양대의 이근 교수가 조사한 걸 보게 되면 현재 여론조사기관들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 합니다. ARS 오토메이티드 리스판스 시스템. 서베이 도구로 목소리를 녹음에 들려주고 응답자가 입력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 방식이 CATI입니다. CATI는 면접원이 질의하고 응답을 기록하는 면접조사인데 이 면접원이 질의할 때 전화를 누가 연결해 주는 거 하니까 그냥 전화를 컴퓨터가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여러분들 연결해 주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입력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서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그것을 받으면 상담원에게 연결이 되어 조사를 진행하는 여론조사 방법인데 이 상담원은 상대방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컴퓨터가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상담원에 연결해 주면 상담원은 그냥 본인이 정해진 진리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 하니까 프로그래밍에 따라 가지고 전화를 연결해 주는 과정 그 연결해 주는 과정을 조작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 내용을 오건우 대표가 이야기를 했네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재임 중에 지지율 40% 이상의 비밀 1987년 이후 직선제 대통령 가운데서 재임 기간 지지율 1위가 문재인이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야기죠. 새빨간 거짓말인데 응답률 1% 그러니까 천명 남짓한 조사에서 10만 개를 전화번호를 받아 가지고 천명 남짓한 조사를 하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문재인의 이 잘한다고 하고 15%고 나머지 25%를 CATI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25%가 여론조사업체가 선관위로부터 받은 10만 개의 전화번호 가운데서 250개만 조작센터 번호로 채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개를 받아 가지고 응답률이 1%니까 천명을 대상으로 여러분들 조사를 한 다음에 대개 국정지지조사를 발표해야 되는데 죽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재인 잘한다는 사람이 15% 정도고 천명 가운데 150명 정도고 250명 400명을 만들려면 40%를 만들려면 250명은 10만 명 가운데 250명 전화번호만 대체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걸 뭐가 담당하는 건 CATI 시스템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요. 여론조사업체는 미응답 통화 중간 단절에 시달리는데 간만에 전화를 잘 받아주고 지역과 연령대 딱딱 맞게 불려주니까 조사에 확실하게 반영되는 것이다. 어떻게 그 많은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하겠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여론조사업체 CATA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화 인터뷰 서버는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납치는 누워서 땅 벗기다. 여론조사 계획을 선관위에 신고를 하니 조작범들은 언제 조작해야 되는지 시간도 딱딱 다한다. 당연히 여론조사 조작범들이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 서브와 인력이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 조작은 CATI로 한다. 대한민국은 여론조사 조작공화국이다. 10만 명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응답률이 1%니까 천 명이 이러면 응답했고 천 명 가운데 150명은 진짜고 250명은 뭡니까 10만 명 데이터베이스 가운데서 250명만 가짜가 이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연결되도록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오근호 대표 이야기인 겁니다. 저한테 보낸 사실은 여론조사의 CATI를 사용하는데 컴퓨터가 조사 대상에 전화를 걸어 연결이 되면 조사원에게 연결해 준 시스템입니다. CATI에서 조사원은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모릅니다. 샘플 여론조사 대상 천 명 가운데 10% 100명만 다른 번호를 돌려서 응답을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론조사 콜센터가 여론조작 콜센터로 전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눈에 보이는 번호와 실제 그런 번호가 다르게 조사원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를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사용됐으면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면 찾아낼 수 있겠죠. 아무도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론조작하고 선거조작하고 모든 게 다 조작인 겁니다. 조작 콜센터 센터는 중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에 ai 샘플링 음성 대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이 프로그램으로 돌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CATI 검증을 하면 부정 여부를 밝힐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응답자에게 직접 다시 걸어 확인해보기 때문에 그러나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검증이 없는 겁니다. 검증이 없다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재무적으로 이야기하면 감사가 없는 선거감사가 전혀 없고 여론감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데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오근호 대표한테 이야기해서 그게 확보가 되면 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